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가 불교국과 캄보디아에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BBS 뉴스의 해외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세상을 향기롭게가 물에 잠긴 시골학교를 후원하고 캄보디아 지부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수도 브론펜 서남쪽에 자리한 시골학교입니다. 비가 많은 우기 때 학교 시설이 물에 잠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학교를 세상을 향기롭게가 지난 24일 방문해 학용품과 간식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잘해서 또 현재나 미래에 부천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세상을 향기롭게 캄보디아 지부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현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이 학교에 피해 소식이 전해졌지만 도심과 떨어져 있어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 수가 385명입니다. 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학용품 그리고 먹거리 그다음에 가방 여러 가지 일용품을 주고 가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오지에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스님들이 오시고 불교 신자들이 많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고 지금 저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인 불자이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향기롭게 캄보디아 지부는 23일 분원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해외 봉사활동 기간 중 세상을 향기롭게는 캄보디아 승항 템폼스님 친견, 승가대학 방문 등을 통해 친교를 다지고 교류할 승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인도와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공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세상을 향기롭게의 자비실천이 해외 포교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bbs뉴스 방현웅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